난 표현도 좋은데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는 것 같아 난 매 순간 사랑받게 느껴지는 게 좋아 몸매라도 많이 보여주고? 말도 더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?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 나 이거 좋아한다면? 꺼져! 뭐야? 완벽한다고? 나 바다가 보여줬겠다 나 바다 먹는 거 딱 한 번 보여줄 거야 매일 설레는 기대를 해 난 추이 많이 탄델할 경우가 걸리도 돼 무슨 말을 건네 볼까? 어떻게 하면 네가 웃어줄까? 내가 여기다가 뭐 달라했어 뭐? 브루슈 타자 진짜? 이거 켜면 좀 따로 찢어 그쪽으로 받아? 어 그쪽으로 받아? 그쪽으로 받아? 그쪽으로 나와서 가자 응 우리 서로 반말하는 사이가 되기를 아직 조금 서투르고 어색한데도 고마워요라는 말 좋지? 좀 더 지나게 말해 누구 인수위에 누군가? 나는 괜찮은데 누나가 좋잖아 아하하하 근데 걔 원래 상기야 응 응 예쁘다 밖에 없네 차종이 안 해도 이뻐 이제 이끄네 예뻐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오빠 혜연언니의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 3가지 3가지? 3가지? 3가지나? 밝고 밝고 사정있고 심장이 멈춘 듯한 기분들에 이쁘잖아 이쁘잖아 무슨 말했는지 기억조차않아 나는 설레는 기분인걸 응 몰래 웃는거 같은데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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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기가 좋아하잖아 그냥 그사람 어떤사람이 신경하라고 진짜 외적으로 그래 윗소리가 신경하라고 아 그사람이 신경하라고 얘네 이런 애가 받아둔 되게 멋있다 반대되는 사람 좋아 아니면 동생이 좋아 나는 그냥 내가 좋은사람들 누나의 그런 7년 공부의 것과 그거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 응 응 응 뭐 난 그런식이 안쓰 그게 누나잖아 아 그렇지 그게 누나의 매력이야 솔직한 것도 누나는 그게 응 응 응 누나가 어떤 선택을 하던지 난 괜찮으니까 누나가 택하고 싶은걸 선택해 왜냐면 걔는 안 좋으면 성경 안 써 누나 다시 마셔요 어 네네 누나가 궁금해 나 누나가 어디가 혜연 누나는 뭐해? 난 혜연 누나한테 나는 혜연 누나한테 난 혜연 누나한테 안녕 누나 내 말에 대답을 해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돼 나 필요 없으니까 난 혜연 누나랑 혜연 누나랑 혜연 누나랑 편히 기대면 돼 너를 보는 나의 두 눈빛이 뭐라고 했어 널 사랑해 나 뭘 봐 안해 너랑 나랑? 응 난 괜찮아 내일바 내일바는 뭐야? 난 언젠가 보겠지 그냥 질투 나는 걸 그냥 한 세월이라도 헤어나는 모습이 있었을 수 있잖아 너는 너는 아니야 뭐? 너 지금 더 마실 거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응 누나랑 더 마실려고 진짜 왜? 왜? 너가 왜? 난 아까도 네가 지연이랑 들어가는 모습 보고 되게 좀 힘들어 아 그렇지 나는 말 안 이해가 그거였어 잠깐 맛있다 올게 어 치윤이 여기 불러와서 딱 얘기했어 없다 별로 난 혜연 누나랑 계속 할 거다 소원이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강끼 그 강끼가 진짜 유행이야 근데 그 강끼가 너무 기름직해요 좀 든든하게 아 넌 내게 바랬어 잘나잡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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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예요 어? 왜? 어? 왜 도망가? 언니가 만약에 데이트 좀 한 사람이랑 한 명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랑 한 명만 더 데이트 할 수 있다면 응 그래도 넌 할 거 같아 응 내 마음이야 응 자유야 아 맞아 왜 끊지 그래도 내가 학생을 한다고 그니까 좀 한 번 네게 반했어 반했어 황홀한 내 눈빛을 취해버렸어 See my eyes 넌 내게 빠져서 See my eyes 넌 내게 반했어 month 여기 와서 목걸이 뗀 적 다 gereki 한 번 보는데 Lord 봐봐 나도 규민이한테 보여줬어 규민이한테 선물 받은 이후로 완전 문신처럼 하고 다니던 볼거리였어요 시작과 끝에 이젠 이별의 꿈에 서로 묶여있어 엉켜있어 내 둘처럼 말야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미치도록 그리는 어떤 날은 또 정말 미워 이젠 우리 행복했음 좋겠다 그러면 참 좋겠다 보통 날이 날 찾아오겠지 우린 화가 현재 미래에 있어 우린 화가 현재 미래에 있어 아... 선물같이 온 것 같았어 그래도 고마워 선택해줬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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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